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사해줘요 하영이 인사법 빵아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다 흔들어주고 있어 저는 하영양이 그렇게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많을 줄 몰랐어요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평소에 뭘로 공부해요 축구? 저는 일단 기사를 보는 것도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기 전에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알게 된